뭐야? 뭐가 그렇게 좋아? 응? 쿤이 뭐가 그렇게 좋아? 롤리구 잘생겼어 응? 우리 쿤이 완전 사자같이 생기지 않았어요? 그런 말 신자 와야됐거든요? 고양이네 사자 같다고? 이렇게 귀여운 사자가 어딨어 그지? 응? 쿤아 지금 시위하는 거예요 놀아달라고 제가 이제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고 있으면 얘가 이제 노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놀아달라고 지금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다고 제가 잘못 놀아주면 일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면 얘가 한번 놀기 시작하면 놀고 자랑 갖고 스토로 와달라고 그러고 제가 안 놀아준 모니터 앞에 가서 화면 가리면서 방해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놀아줄 수 있을 때 놀아줘야 돼 그지? 자 쿤이 왕발 악수 이쪽 발도 악수 왜? 싫어? 아 발로 지금 차는 거 싫대 발 만지는 거 쿤 누울 거야? 누울려고 준비하는 거 같은데? 예상을 벗어나지 않아 응? 쿤이 펀치 아구 잘했어 아구 잘했어 펀치 그렇지 그렇지 자 응 너무 저돌적으로 들이면서 조금 무섭다 쿤아이 응? 아구 멋있어 아구 멋있어 아구 멋있어 예상 예상